3쿼터 남은 시간 3분 김민수 심장 차이가 있어요 외곽에서 병균이 쏩니다 3점 성공! 역전 SK! 2점 뒤져있는 상황 이정현 3점 실패 리바운드 베이스 직전 하프코드를 건너왔어요 SK는 안영준도 1개 투입했습니다 코너에 안영준 3점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병균 그리고 안영준 역전 됐어요 2주간의 실수구창 SK가 이제는 넉 점 차로 앞서갑니다 하슬길 전수가 들어왔을 때는 3대 10동에 에기온 감독을 추측하게 만드는 거죠 에밀 드리블 시쇼를 이어갑니다 너무 길어 말이죠 2점! 빗나가요 리바운드 베이스 신경은 스티시고 이겨낸 안영준입니다 3대 10번 번 벗어 점으로 화이트 에스테이의 선점퍼에 불이 붙었습니다 에스테이의 선점퍼에 불이 붙었습니다 에스테이의 선점基에 선점ills 10.6번 벗어 6.2번 벗어 6.0いきます